이번에는 실제 보건복지, 환경 분야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가지 정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예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계열을 보시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시행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7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감사 내용을 볼까요? 먼저 언론에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하지만 지난 5월 달에 건강 나눔, 청소년 심리지원, 어르신 여가활동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총 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무려 27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은 아주 부족한 실태다. 그래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이를 위해서 사전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단계부터 차관사항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다양한 부정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먼저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것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으면 이때 차관할 사항은 어떤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합법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측면에서 문제를 차관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볼까요? 최근 3년 동안에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을 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부정행위 유형과 건수들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당국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와 피드백 단계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보실까요? 이번에는 모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입찰 담합 의혹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계열을 보시면 해당 자치단체의 의료원에서 의료기기를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또한 모 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원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에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먼저 볼까요? 모 의료원에 대한 의료기기 입찰에 대한 담합 의혹이 있다라는 제목 하의 기사죠.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최저가 낙찰제에서 투찰률이 99%에 이르는 듯 비상식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료원이 의료기기 공개 입찰 과정에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고 또한 다른 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의원의 지적사항을 잠깐 볼까요? 모 의료원이 2013년에서 2014년 나라장터의 공개 입찰 결과를 보면 예상 가격 대비 실제 낙찰 가격 비율인 투찰률 이걸 투찰률 하죠. 이게 거의 95%에 육박한다고 지적을 했죠. 최저가 낙찰제에서 이렇게 담합이 없이는 투찰률이 90%를 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담합 의혹을 제기한 거죠. 심지어는 H사는 경쟁업체들이 모두 실격 처리되면서 자동으로 낙찰된 사례가 무려 3번이나 되는데 그때마다 투찰률이 97%에서 99%에 닿았다는 결과가 나와서 특혜 의혹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에 접근할지를 실전 흐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대전 선정과 체감사항을 인지하는 단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 동안에 모의료원의 의료기기 입찰 결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예상 가격 대비 실제 낙찰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인지를 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이를 감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판단해야 될 기준과 차관사항은 비용 대비 실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 및 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법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착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캐내기 위해서 자료 요구 단계부터 질의 답변까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요구 단계는 최근 2년간 해당 의료원의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나라장터의 공개 입찰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있거나 또는 공개 경찰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낙찰가율로 단독 응찰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구입 의뢰부서의 담당자를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의원이 제기한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이후에 서비스 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 시정, 그 다음에 처리 요구, 그 다음에 피드백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높은 그런 투찰들이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해당 감사위원께서 여기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많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제시를 해주면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된 이후에 서비스 질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